4. 5. 10. 10. 10. 10. 10. 10. 안녕하세요. 뭘 또 이렇게.. 뭘.. 이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정도 했는데 왜 이런 거를.. 평소에 많이.. 아이고.. 아이고.. 이 저거 아니야? 이 저거 아니야? 이거 좋아하잖아. 어? 이게 뭐야? 글루.. 글루코모.. 고마워. 목 캔디 목이 다 셔가지고.. 그냥 와도 됩니다. 그냥 오세요. 자 이름! 이현지요. 현지.. 뭐하지? 공무원 구급 준비하고 있어요. 알바하면서.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사랑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이 친구들을 조금.. 잃었어? 네 이렇게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제가 결혼을 해도 될지 결혼하면 또 이혼도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닌지 대화를 잘하는 게 진짜.. 어떤.. 무슨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지 그게? 어.. 그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아예.. 같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찍어.. 아.. 하는데.. 이제 끊고 뭐 현지하고 잘 지내니?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약간 차단하고.. 쉽게 정을 붙이는 스타일이 아닌 거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다 연락이 끝낸다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누구랑 연락해? 그래서 이제 남는 친구가 있어요. 제 편하고 재밌는 친구는.. 학창 시절 친구? 네 학창 시절.. 두 명.. 그럼 두 명 빼고는 지금 뭐 연락하고 이런 사람도 없고? 네 맞아요. 근데 너.. 남자친구는 있니?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있어? 남자친구가.. 네 근데 이게.. 그 원래는 진짜 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자주 이러는 거 아니까 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애구나 해서 남자친구도 이제 안 만들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좋았어? 네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럼 남자친구는 만난 지 얼마나 됐어? 남자친구는 1년이요. 1년? 네.. 같이 공부 준비.. 아 같이 준비하는구나.. 네..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남자친구는 제가 이제 혼자 자처에서 외톨이로 지내면서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로 제 일상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무원 공부가 또 하게 되고 제가 정보 공유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어요. 미안한데.. 네.. 그렇게 2년을 다 끊는 애가.. 네.. 무슨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냐? 그.. 아무도 모르고.. 정보가 안 끊어.. 그냥 안 끊어.. 2년을 끊는 애가 무슨 커뮤니티에 정보 공유를 하고 그래.. 왜 네가..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9급을 한 번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공무원 9급을.. 공무원 9급을.. 공무원 9급을.. 그게 좋은지 모르고 힘들다고 해서 나왔는데 다른 일 해보니까 또 좋은 것 같아서.. 공무원 참 쉽게 또.. 야.. 현지야 열심히 하는구나.. 야 근데 이거 누구.. 둘 중에 한 명만 붙고 이러면 곤란할 것 같아. 곤란할 것 같아. 이번에 제가 붙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붙더라도.. 남자친구는.. 얘 굉장히 재밌는 스타일인데? 네.. 남자친구는 제가 내년까지도 아니면 그냥 하고 싶다면 언제까지든 제가 같이 신청해 줄 때.. 지원해 주려고? 네.. 그래서 동거를 해요. 1년 정도 같이 동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앞에서 안 보이면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구나. 네.. 인연을 그렇게 단호하게 끊는 애가 또 1년째 동거를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해서.. 와서 제가 공부도 알려줄 테니까 나 믿고 와서 같이 하자. 같이 살자고? 네.. 그래서.. 네가 같이 살자고 그랬다고? 네.. 네.. 제가.. 네.. 인연을 그렇게 단호하게 끊는 애가.. 먼저 또.. 동거를 제의했어? 눈앞에서 안 보이면 그냥 끊는 데잖아. 눈앞에서 안 보이면 끊어버리니까.. 얘는 어디 저기.. 무슨.. 합숙소 같은 데서 살아야겠네. 얘랑 2년 안 끊으려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남자친구가 결혼하재? 그쵸..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싸우면서.. 싸우면 제가 마음이 확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 네..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남자친구 알고 있니? 네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뭐래? 네가 이런 소리 하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싸울 때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이럴 거냐.. 그래서 제가 꼭 그럴 거 같다.. 해가지고 여기 사연 신청도 하게 된 건데.. 자기는 감수할 수 있대요. 일단.. 네.. 제가 고칠 수만 있다면.. 근데.. 사실 이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9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셔서 할머니랑 저.. 친언니.. 아빠 이렇게 4명이서 살았어요. 그.. 제가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 저는 언니가 세상에 약간 전부였던? 엄마 이제 없고.. 언니가 세상에 전부였는데.. 근데 언니가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언니 갔어? 네.. 언니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떠나버려서.. 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슬펐거든요. 약간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야.. 지금 부모님하고는 연락 안.. 부모님이랑.. 엄마랑은 안 하고.. 아빠랑은? 네.. 아빠랑은 근데.. 이게 사건이 좀 많았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랑..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연락이 오니까.. 저는 진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왔길래 만난 건데.. 그걸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몰래 만났던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후후 털어버리고 싶고..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으시고.. 배신감이 엄청 크셔서.. 넌 이제 내 딸 아니다.. 딱 이렇게.. 에휴.. 무슨.. 할머니도 거들어서.. 너 왜 내 아들 아프게 하냐.. 이렇게 해서.. 전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였던 할머니도 내 편이 아니고.. 아빠도..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 지금은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처가 없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 쉽게 못 믿고.. 얘 얘 얘길 들어보니까.. 먼저 했던 얘기가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주잖아.. 떠나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결정적인 상처를 준 것 같아. 엄마를 만난 걸 몰래 만났다는 걸.. 솔직히 얘기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넌 내 딸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건 안 되지. 그게.. 왜냐하면.. 엄마가 먼저 연락이 왔던 현지가 연락을 했던.. 엄마가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엄마랑 함께 못 했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림이 더 크거든요. 왠지 엄마가 해주는 바판기가 주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게 찾아가게 돼 있는 거야. 아빠 자식이기만 해? 엄마 자식이기만 해? 자기들 이혼해놓고 자식들한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나.. 그 분야는 얘가 전문이야. 그잖아.. 그걸 뭐라고 하는.. 아빠가 그래서.. 뭘로 해줬는데 너한테 그렇게.. 뭘로 해줬는데 너한테 그렇게.. 돈.. 돈.. 돈 해줬어? 네.. 돈.. 돈 해줬어? 그럼.. 우리 아버지.. 아니 근데 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거죠. 모든 사랑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현지한테 아버지 뭘.. 배신을 하고 내 딸 아니다 그러지 마셔. 근데 아빠 사과도 하시긴 했는데.. 아 그러셨어? 네.. 사과도 하시긴 했는데.. 아 그러셨어? 네.. 그걸 먼저 좀 얘기해주지. 아 정말요? 아 근데 그.. 좀 봐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 어쨌든 이제.. 네가 제일 걱정하는 건 내가 사람을.. 내가.. 단호하게 좀 끊고 이런 스타일에서.. 결혼해서.. 결혼해서.. 남편도.. 이혼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처럼 걱정 안 하고.. 근데 너처럼 걱정 안 하고.. 밝은 미래만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다 그래.. 다 이혼.. 다 그래.. 하루에.. 지금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이혼해. 수치로 나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몇 명밖에 없는 거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 형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없어. 성격 차이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걸 가질 수도 있는데 사랑을 하고 있는데 헤어질 거부터 걱정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그 순간순간 충실해서 예쁜 사랑하고 싸우면 또 싸운 거에 대한 것도 다시 또 하해하고 그런 과정을 결치는 거거든. 미리.. 우리 저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 있거든. 걱정 대출이라고. 걱정을 미리 끌어다가 써서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좋은 얘기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과연 지금 그 남자친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지금 남자친구 많이 좋아하니? 엄청 많이 좋아해. 엄청 많이? 얼마나? 얘기해봐 한번. 어..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 편해요. 편해요. 어? 편해요. 편할 거 같아? 네네. 전혀 갑자기 반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만들어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좋았어? 네 좋았어요. 그냥 하고 싶다면 언제까지든 제가 같이.. 지원해 주려고? 네. 공부도 알려줄 테니까 나 믿고 와서 같이 하자. 같이 살자고? 네 그래서.. 남자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또 없으면.. 편할 거 같다. 네 혼자서 잘 놀아요. 혼자서 잘 놀. 나는 그냥 그러면.. 그렇지. 혼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네가 진짜 정말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이 사람 완전히 내 인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사람과 살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해도 헤어져. 마음이 바뀌는데 그럼. 헤어지거든? 근데 지금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고 1년 동안 동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반이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현지 고민. 너무 많아서.. 이야.. 다 먹어.. 어디 갇혀 사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네 스스로를.. 그래 가다 놓은 거야. 너무.. 네 안에 틀에 가다 놓지 말아라는 얘기야. 갇혀 놓은 마음을 조금 열어. 알았지? 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네. 확실하게. 잘 먹을게. 맛있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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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